생일 축하합니다 잠만 자고 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홍대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도 하고 제가 5월에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럴줄 알았다 오늘 아 덥다 저 같이 생일 파티예요 오늘의 파티 장소예요 자 키 큰 개구리가 보이네요 여기서 파티를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늦으래 누가 이렇게 늦으래 누가 이렇게 늦으래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희는 편의점에 갈 거예요 여기 친구들 다 나오고 있어요 좋다 너무 여유롭다 평일에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달음식을 시키고 거의 가평처럼 잔을 놨어요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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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수 인수수 이게 뭐야 인수수 몰라 인스타 스타 인수수 근데 인수수수가 뭔지 알았거든요 근데 스타스토리 짠 백만 달려 달려 감사합니다. 요옹. 자. 신생의 파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 머리네. 이게 뭐야. 예쁘게 나온다. 너무 귀여워요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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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밀어보세요. 네. 우리 불러야죠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혜에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에 계세요. 와우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좀 들고 있어봐. 네. 너무 어두워. 그러니까. 곰돌이. 귀여워. 곰돌이 모자 좀 씌워줬어요. 곰돌이 모자 좀 씌워줬어요. 곰돌이 모자 좀 씌워줬어요. 굉장히 나와가요? 네. 일단 막 찍어볼게요. 네. 한 개만 거 찍은데요. 괜찮네요. 모들. 모들. 예쁘네요. 언니보다 내가 잘 찍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거 너무 무시했어요. 잠도 한번 들어보세요. 왼쪽 머리. 왼쪽 머리. 우리 셋도 한번 찍을까요? 좋아요. 오세요. 모를까요? 어? 여기다 코로나 걸렸나요? 다 걸려 떠먹기. 없네요. 코로나가 치네요. 코 봐. 와우. 표정 언니가 어깨 두르고 찔러. 파바래가 뭐야? 아 지혜 가지고 둘러. 그래요. 지혜 가지고 둘러. 주인공이니까. 내가 왜 해놔요. 벌칙이에요. 자 자리 잡아두세요. 앉으세요. 어? 다리 뜯어졌어. 따로 찍어보고 한 번 찍어볼게요. 키를 낮춰주세요. 고. 한 번 더? 막내 고. 예예. 한 번 먹어. 야 아니에요. 브라이거 샤워야고. 아니 이거 고정이 내꺼에 맞추고 있어. 한 번 봐봐야 돼. 공춘한 집. 다 고쳐야 되겠다. 미쳤다. 일단. 소다랑 거 찍어볼게요. 열장이 찍힌.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야? 님도 어떻게 나와? 안녕하세요. 오? 여자들이랑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여자들이랑. 사진을 한 500장 찍으셔야 돼요. 언니들이랑 놀기 힘드네요. 막내가 까불어. 괜찮아요? 정석 웃음. 개구리. 개구리. 28살. 너무 소름끼쳤어. 우리 저녁이. 진짜. 영상 개가식. 어. 찍히고 있는 거야? 한 번만 더 찍고. 우리 셀카 찍자. 28살. 아니야. 두 살 어려워. 야 셀카 찍자. 일χ. 이거 수술하자. 정부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개인적인 공식. 개구리가. 엄청 이끄워줘서 가기. 에듀 클라이. 어디서. 한 거야. 신고 있대요? 얍. 얍 짠짠 축하해서 읽어볼게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생일 축하 축하 헤리버스데이 저희 좀 먹어볼게요 짠 제이나 그런게 있어야 되나 아예 회생활을 안해본다 그리고 한 번 누구한테 교육을 들었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노란색을 가까이 해야 하는 지은이 이 대화 너무 더러워서 못 끼겠네요 여사도 약간 귀 썩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침대도 있어서 이렇게 누울 수 있답니다 아 여드름 나서 아프네 규선이 택시비 우는거리면서 그때 10시였어 친구들이랑 봉천에서 수고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사귀자 해가지고 사귀고 안하면 잠만 잤대요 잠만 자고 진짜 장난 아니야? 야 시바구고 그사 50 야 그러면 그렇게 100일씩 거의 한 3번 해가지고 1년씩 채우고 그렇게 3년 그쵸? 응 나는 근데 그건 있어 그래 좀 치우자 야구 자 저희는 이걸로 마시는걸 마시기로 했어요 자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아 아 내가 아 이거 걸릴 것 같아 이거 걸릴 것 같아 기물러 어 거의 오 나야? 어 뭐 아 어 여기다 아! 나은 거 같아! 나은 거 같아! 괜찮은데? 아! 아! 나 왜 이렇게 안 돼? 뿅! 뭐야? 나야? 왜 이렇게 빨리 와! 아! 아! 근데 이게 많지가 않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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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게 먼저 많은 사람이 걸린다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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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 나간다 했죠? 렌즈 빼고 올 거야 누구세요? 나 할게요! 김구님 어! 귀여워! 네 앞에 나오지 마! 아! 아! 날아가야 봐! 어! 네에에에. 아! 왜 저래? 내가 계속 recoll 찾는 거예요... тоб!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.. 어색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요? éta?! 아니 deine Chocolate wreed 네에에! 왜케 무서워.. 근데 언니 이거 벌칙했어요! 똥탈 거 같아. 아 그거 안 했네. 흔히 하다. 그래 그거 괜찮은 면은 제가. 너무 너무 오래 걸려. 어 그럼 너가 끈대줘라. 나 안가? 너야. 바로 날 벌려는 너. 아! 소리 좀 지리지 마. 소리 때문에 더 놀라겠어. 아 이번에 불안한데. 제발. 왜 안나와. 제발. 병? 아니네. 그러면 이제 뽑아서 꽂아야지. 알지? 뽑아서 꽂아야 되겠네. 옥수고 뽑아서 꽂아. 아! 어 뭔가 느낌이 쎄한데? 응. 되게 돼? 어 안되네? 나 돌려. 카드 없는 사람이 이거 마시는 거야. 오케이. 그럼 제일 처음으로 카드 없어지는 사람 한 명이 마시기? 응. 휴지 한번 해봐. 아 나도 너무 오랜만에 안 되겠다. 어르조건 되라 걸려 이거. 나 한 번도 이게 온 적이 없어. 야야야야야! 으악! 나 오른손 귀에 다 붙여. 오른손에 붙여요? 오른손에 나가는 거잖아. 나 왼손으로 하는 게 편해. 아 나가는 손이. 어 나가는 손이 귀에 붙이고 있어야 돼. 어 그래 그래. 짱. 카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. 아 밖으로 해야 돼.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나부터 할게. 어. 으아 젊은 애랑 다르잖아. 으아 야 야. 울글냐다. 야 너야. 누료다. 야 우리는 진짜 늙은이 아니냐고. 벌 수 없다고? 으아악! 아 이건 또 내가 찍잖아. 이거 롯데 맺어졌다. 내가 찍잖아. 그렇게 치알폰컷이다. 야 이거 금방 찐다. 너 나 조금 덥지 입으로? 심장 떨려 아 잠깐만 좋은 위치 응 나지 야 우리 한 달씩 줘야 돼 나 이거 둘 다 못해 너 어떻게 해? 너 저 뭐 잘못한 거 아니야? 누구까지지? 너 제 차례에요? 아 언니 차례 나 차례네 요새 게임이지? 아니지 자 할게 야 내놔 왜? 아 이런 거 보여? 어떡해 바보 아니냐고 나 이거 못한다고 뭐하는 거야 고추장은? 고추장은? 응 돼파여가지고 저희 육회 것도 먹고 있어요 근데 다큰 지윤이가 육회를 시켰네요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? 네 언니라도 저처럼 당연 관리나 오 마이 갓 인성 쓰레기는 멸뚜하네요 어 그래 그래 저희는 지금 편의점을 갑니다요 안녕하세요 사람 없네 저 지금 목요일이다 사람 없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갓 갓 4대고 합니다 요 1피디 생일파티 아니고 지혜 생일파티에요 고추장은? 고추장은? 아 진짜 미안 미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이거 왜 이렇게 갔어? 아이 밥 줘요 야 야 1피바임 적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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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치윤아 야 너 이거 해봤어? 해봤어? 어디서 몰랐다고 뭘 해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진짜 최애인은 쟈어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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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언니가 어떻게 진행이 나아 내가 바로 딱 맞춰야겠다 어쩔티비 어쩔티비 어쩌라 어쩔인덱션 어쩔인덱션 저 초기같대 어쩔티비 언니 진짜 어떻게 나이 먹고 진짜 이거이 신나가지고 가잖아 이거 하는 거잖아 가위라이버 가위라이버 이거 화랑 속태리 이건 뭣 kau 따라해야 돼? 몰라 어 두 개 이거 빠져네 나도 다 빠졌어 ㅋㅋㅋ 이거 쇠퇴! 쇠퇴! 뭐야? 방금 뭐야? 야! 소연아! 이거 세팅이 너무 귀찮아 하자! 야! 소연이야! 언니 놀라게! 쇠도 먹고 싶어요 이리와! 누구야? 내가 줄게요! 이게 잘 안나와! 조용히 할게! 나도 조용히 할게! 조용히 마셔! 조용히 마셔! 조용히 마셔! 마셔 마셔! 고구미! 니가 자슈! 만 잣을 못! 다메시지! 회모! 언니 또 봐! 나 요즘 외롭다고! 나 너무 좋다! 나 뭐있다! 성삭스 이렇게 해! 지은이 어디 살아?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유아 소개팅이야? 지은이 우리집 살길래? 방금 미꾸야? 우리집 오기야? 이 형이 있어! 나도 비해 있고! 나 전화! 나 전화! 나 전화! 나 전화! 나 전화! 달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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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키스! 너희 둘이 너무 안타깝다! 조용히 마셔! 진호원에서 진호원이자! 우리집 오기야! 피카츄라이 추! 피카츄라이 추! 다 먹어! 지은씨! 생일 축하합니다! 오가리 마싱년! 짠! 고마워요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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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 안먹었네! 오늘 아이크맛! 전화하는데 친구들 다 없네요! 오늘은 재밌는 생일파티였습니다 월급일에 저도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손으로 오고 집에 갑니다 택시가 왔거든요 지은이 지우와요! 구독! 찾으세요! 텐독! 저한테ら